마쇼는 여러 공정에 여행을 했고 그의 귀족 후원자들에게 아름답게 장식된 자신의 음악과 시의 사본을 주었다 안심시키다 그들은 아기가 돌아다녀도 아기가 그들로부터 고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기를 안심시키기 위해 짧게 안아주거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어 준다 황폐하게 하다 완전히 파괴하다 그 지진은 2만4천 제곱마일의 황무지를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그 황무지의 많은 부분이 빙하로 덮여 있었다 세포들로 이루어진 조직 화장지 매년의 변화 속도는 다양한 세포, 조직, 그리고 기관마다 다를 가능성이 크다 행동 품행 하나는 최소한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치를 설정하고 다른 하나는 열성적인 혹은 이상적인 친절한 행동을 가리킨다 손상시키다 일반적으로 작업 수행은 매우 높은 소음 강도에서만 손상된다 이득 혜택 이로움 이익을 얻다 몇 년 이내에 그의 동료 마카크 원숭이 중 하나 대부분은 밀과 모래를 바다로 던져 이득을 얻고 있었다 벗기다 껍질을 벗기다 이것은 어떤 우주의 거인이 오렌지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태양의 외층을 벗긴다면 일어날 바로 그런 일이다 본능 타고난 소질 동물원 생활은 동물에 가장 깊게 뿌리내린 생존본능과 전혀 양립할 수 없다 주입하다 주사하다 압축공기가 물이 가득 찬 벨러스크 탱크로 주입되었고 잠수함은 떠오르기 시작했다 압축공기가 물이 가득 찬 벗기 시작했다 압축공기가 물이 가득 찬 벗기 시작했다